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말 상식밖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종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입니다 전 사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까지 괴롭히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억지 수사입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 검사라고 합니다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 모든 불법 수사의 목적이 결국 전임 대통령 아니냐는 우려를 검찰 스스로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늘상 쓰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법정에 세울 증거는 없으니 언론을 통해 괴롭히는 없는 죄의 냄새만 고약하게 피우는 못된 습관입니다 전 대통령의 사회가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입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구입니다 제발 자신에게 부여하던 역할과 책무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정치 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은 이 정부의 끝없는 정치 보복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끝은 몰락일 뿐입니다 2024년 8월 1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동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